찰스 디켄스의 두도시 이야기 두번째 시간입니다. 두도시 이야기는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마치 추리소설가도 같이 숨겨져 있던 과거의 비밀과 사건의 진실이 차츰 드러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야기가 쌓여가면서 폭발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과 내막이 숨겨져 있을까? 진짜 악당은 누구일까? 이 인물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증을 안고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도시 이야기 두번째 시간으로 남자 주인공의 절박한 사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템플바 옆에 있는 텔슨은행은 1780년 당시에도 이미 90건물이었다. 그것은 지나치게 옹색하고 매우 어둡고 지극히 누추하고도 불편했다. 더욱이 그 은행의 직원들이 그 옹색하고 어둡고 누추하고 불편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 정신적인 속성에 있어서도 이미 구식은행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그러한 특징들이 뚜렷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했으며 못마땅한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존경하고 싶은 마음도 그만큼 강한 법이라는 명백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소극적인 신앙이었을 뿐 아니라 그보다 편리한 은행에 대해 터뜨리는 적극적인 무기이기도 했다. 소문에 의하면 텔슨은행은 팔꿈치를 자유롭게 돌릴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방도 필요 없거니와 강선이나 장식 같은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노크스 상사나 스누크 형제 상사쯤이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지만 텔슨은행에서는 시내의 가호 아래 절대 필요치 않았다. 그들 직원들은 텔슨은행의 개축 같은 것을 제의하는 아들에게는 아마 상속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은행이나 영국이나 비슷했다.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지극히 못마땅한 그러나 그 점 때문에 더욱 존경되어온 법률이나 관습의 개혁을 암시하는 그 나라의 아들들의 상속권을 박탈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이리하여 텔슨은행은 불편함이야말로 승리의 완성이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대대로 운영되어왔다. 그 건물의 좁은 통로에서 덜거덕거리는 백지같이 왕구한 문을 왈칵 열어제치고 계단을 두 개 정도 내려가 텔슨은행 안으로 들어가면 알량한 작은 상점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조그만 카운터가 둘 있고 거기선 제일 연장자가 손님의 수표를 마치 바람에 바삭거리듯이 흔든다. 그리고 몹시 그을어 잘 보이지도 않는 창문에 대고 사인을 조사하는 사람도 있다. 창문들은 플리트거리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먼지와 그 창문 자체의 철창들과 템플바의 짙은 그림자로 더 그을어 보인다. 때에 따라서 은행장을 만나야 할 때에는 뒷구석에 있는 유치장 같은 방으로 안내된다. 그 방은 은행장이 주머니에 손을 쳐넣고 나타날 때까지 손님이 자기의 그릇된 반생을 명상하는데 꼭 알맞은 방이다. 그 어두컴컴한 방 속에선 눈을 껌뻑거려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의 돈이 존먹은 낡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 서랍이 여닫힐 때마다 그 속에 쌓였던 먼지가 콧구멍 속으로 목구멍으로 날아들어간다. 집회에는 금세라도 다시 넉마로 돌아갈 것 같은 곰팡 냄새가 배어있다. 반짝반짝하던 돈 접시도 이웃 수채 같은 곳에 넣었다 뺐다 하는 바람에 하루나 이틀 지나면 감염되어 그 빛을 잃고 만다. 고객들의 문서 나부랭이는 부엌과 게스통을 고쳐 만든 임시 금고 방안에 보관된다. 양피지의 기름기가 은행 공기 속에서 사가 없어지는 것쯤은 보통이다. 고객들의 가족관계 서류함은 2층 바머사이드 룸으로 운반된다. 그 방에는 항상 큼직한 연애용 테이블이 있지만 한 번도 연애가 베풀어진 일은 없다. 그 방에 보관된 옛 애인이나 귀여운 자녀에게서 온 첫 편지는 1780년인 그때에도 템플바 꼭대기에 잔인하고도 무자비하게 매달아 놓은 사람 머리가 창문을 통해 던지는 초파의 공포로부터 최근에야 해방되었다. 정말이지 당시에는 죽음에 처한다는 것이 모든 장사와 모든 직업에 있어 대유행이었다. 그래서 텔슨은행에서도 그것은 적잖이 유행이었다. 죽음이란 만물에 대한 자연의 요법이니라. 그것이 법률의 요법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위조지폐 제조자는 사형. 위조지폐 사용자도 사형. 신서의 불법 개봉자도 사형. 사십실링 육펜스의 절도도 사형. 말을 놓쳐버린 텔슨은행 문 밖에 말 지키는 자도 사형. 실링 은하 위조자도 사형. 범죄 전반에 걸쳐 그 4분의 3이 사형의 처단을 받았으나 그것이 범죄 방지에 조금 더 유리한 방도는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였다는 것은 대서특필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다. 텔슨은행은 당대의 대사업체, 당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으므로 만일 그 처단된 해골들을 비밀 처분하지 않고 템플바에 질비하게 매달아 놓았더라면 아마도 지하층은 햇빛 하나 비치지 않는 의미심장한 암흑 속에 파묻혀버렸을 것이다. 텔슨은행에서는 가지각색의 어둠침침한 선방과 상자들 속에 처박힌 노년의 은행원들이 장엄하게 사물을 처리하고 있었다. 젊은 행원을 런던 본점으로 데려오면 본점에서는 그 행원이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그곳에 감춰두는 모양이었다. 그 행원이 완전히 텔슨풍에 젖고 새파랗게 곰팡이가 쓸 때까지 치즈처럼 어두운 곳에 처박아두었다. 텔슨은행 문 밖에는 안에서 부르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는 일이 없는 기묘한 사환이 있었다. 그자는 그 은행에 살아있는 간판처럼 때로는 짐꾼 노릇도 하고 때로는 심부름꾼 노릇도 했다. 그는 근무 중에는 심부름을 나가는 이외에 자리를 비우는 법이 없었다. 만약 자리를 비울 때에는 꼭 자기를 닮은 열두 살 난 장난꾸러기 아들을 대신 데려다 놓는다. 텔슨은행이 이 이상한 사명을 띈 사환에게 어마어마하리만큼 관대한 대우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 은행에서는 늘 그러한 능력의 사나이에게 관대성을 보여 이 사나이도 어느덧 어느 결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크런처란 성을 가진 사나이로 어려서 동방 하운즈디치 교구 성당에서 대리인을 세워놓고 그동안의 어두웠던 생활에서 벗어날 것을 맹세한 후 젤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장면인 화이트 프라이어스구 행잉소드 골목에 위치한 미스터 크런처의 집 시대는 아노도미니 즉 서기 1780년 3월 어느 바람 부는 아침 7시 30분이었다. 미스터 크런처는 언제나 크리스토 탄생 이후에 연호를 말할 때는 아노도미노스란 말을 썼다. 분명히 그는 발명자인 어느 숙녀의 이름을 따서붙인 유행 놀이인 도미노가 발명되었던 그날부터 크리스토의 기원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미스터 크런처의 아파트는 한 장의 유리창이 달린 다락까지 방으로 친다고 해도 방이 두 개밖에 없는 이웃 환경도 그다지 좋지 못한 집이었다. 하지만 방만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3월 바람부는 어느 이른 아침이었건만 그가 자리에 누워있던 그 방은 이미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다. 송판 하나로 된 테이블에는 새하얀 상보가 씌어있고 그 위에는 컵과 접시 등 아침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미스터 크런처는 조각조각 기어된 이불 밑에 파묻혀 있었다. 처음에는 깊이 잠들어 있더니 점점 이부자리 속에서 뒹굴고 몸을 뒤틀고 하다가 시트를 갈갈이 찢어놓고야 말듯이 목과도 같이 뻣뻣한 머리카락을 뒤틀고 일어나 앉은 순간 무섭게 격분한 음성으로 외쳤다. 이것 봐 당신 또 그따위 짓을 하려거든 차라리 날 잡아먹어 그러자 방구석에 무릎을 꿇고 있던 정숙하고 부지런해 보이는 여인 하나가 놀란 기색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말 상대는 분명 그녀였으리라.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여편네야 난 기도를 올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기도를 올려? 거참 알량한 마느라군 쭈그리고 앉아서 나에게 해로운 기도를 올렸단 말이지 당신에게 해로운 기도는 안 올렸어요. 당신을 위한 기도를 했지.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설사 당신이 그랬다고 해도 물론 굳이 듣지 않아. 인마 꼬마 제리 이놈아 내 어미는 참 알량한 여자다. 내 아비가 망하도록 빌고 있으니 말이다. 이 자식아 넌 충실한 어미를 갖고 있어. 넌 아주 신앙심이 두터운 어미를 두었다고. 털썩 주저앉아서 허토와 빵이 제 외아들 입에서 날아가기를 빌고 있으니 말이야. 셔츠 차림의 아들 크런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엄마를 향해 자기의 식탁을 빼앗을 기도는 그 어떤 기도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렬한 반대를 표명했다. 미스터 크런처는 계속 비양심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당신의 기도 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 말해보라고 말해보라고 이봐요 제리 기도란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고요 기도 그 자체에 값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좋아 기도에 값이 없단 말이렸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내 확실히 말하지만 나에게 해로운 기도는 나는 싫다고 기도란 내 팔자에 없는 거니까 당신이 몰래 숨어서 하는 짓 때문에 난 불행해지긴 싫단 말이야. 그렇게 주저앉아서 꼭 빌어야겠다면 당신 남편이나 자식에게 해롭도록 빌지 말고 이롭도록 빌란 말이야. 남편이나 자식에게 도리를 다하는 아내와 어미를 가졌던들 지난주에는 돈이 좀 생겼을 거야. 그런데 어땠어? 악단만 들었고 반대에 봉착했고 신앙에 속아서 재수가 옹붙었잖아. 날 좀 작작 잡아먹으시지. 미스터 크런처는 옷을 주워 입으면서 계속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 기도인지 저주인지 덕분에 이 정직한 장사꾼인 내가 속아 넘어가서 젠장 생전 처음으로 재수 옹붙을 지경이 된 건 대체 뭐란 말이야.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제레 이 녀석아 넌 옷 안 입고 뭐해. 당장 옷 입어. 내 장화를 닦고 있을 테니 가끔 내 엄마를 좀 감시해라. 또 쭈그리고 기도하는 꼴을 보거든 나에게 일러라. 알아들었어? 미스터 크런처는 분노의 숫도를 윙윙 돌리고 빈정댐의 불꽃을 튀기며 구두를 닦는 등 출근 준비에 몰두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주문대로 자기 엄마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들놈은 자기 몸치장을 하고 있던 침실에서 꽥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옴으로써 그 불쌍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끔 크게 어지럽혔다. 엄마 또 쭈그리고 앉으려고 그러지 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 다음 그놈은 이 연극 같은 경보를 울리고 나서 입을 벌려 불효막심한 웃음을 싱긋 웃으면서 다시 뛰어들어갔다. 미스터 크런처의 기분은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도 전혀 풀려있지 않았다. 그는 부인의 식정감사 기도에 대해 증오심으로 가득 찬 독소를 퍼부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즐겨 정직한 장사치라 불렀지만 그것은 장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직업이었다. 그의 미천이라고는 부서진 의자 등받이를 고쳐서 만든 나무 의자 하나뿐이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아들 젤이란 놈이 그 의자를 아침마다 템플바에 가장 가까운 은행 창 밑에 갖다 놓고 아버지의 발을 추위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나가는 마차가 떨어뜨린 한 줌의 짚을 갖다 놓으면 그날의 야영이 시작되었다. 이 야영으로 인해 미스터 크런처는 템플바에서는 물론 플리트 거리에서도 유명했다. 그리고 그는 그 거리에서 추남이란 것으로도 유명했다. 바람부는 3월 그날 아침 그가 자기 상강모자에 손을 대고 출근하는 텔슨은행 은행원들에게 인사하기에 딱 알맞은 9시 15분 전 그는 진영을 치고 옆에 아들 제리를 대동하고는 정의치에 착석했다. 아들 제리는 그 거룩한 목적을 달성시키기에 알맞게 자그마하게 생겨 길 가는 아이들을 향해 심신양면에 상처를 줄 독설의 공격을 템플바 전반에 걸쳐 감행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그 독설의 공격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 양미간에 바싹 붙은 두 눈처럼 머리를 맞대고 플리트 거리의 아침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이 몹시도 닮은 부자는 꼭 한 쌍의 원숭이가 서로 닮아 보이는 것과도 같았다. 아버지 제리는 지푸라기를 씹고는 태태에 뱉고 있었으며 아들 제리는 실세 없이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플리트 거리와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자 간의 이 같은 우연한 동작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해서 이들의 닮아 보이는 모습이 덜 닮아 보이는 일은 없었다. 테일슨은행의 정규 사원 한 명이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떠들어댔다. 여보게 짐꾼 부르시네 와 아버지 아침부터 일 시작이야 이렇게 아들 제리는 아버지의 성공을 축복하고 나서 아버지의 의자에 걸터 앉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씹고 있던 지푸라기에 부전자전격의 흥미라도 느끼는 듯 그것을 씹으면서 명상에 잠겨 있었다. 언제나 녹이야 이상하네 왜 녹냄새가 나지 아버지 손가락은 밤낮 녹슬어 있어 아들 제리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어디에서 쇠녹을 묻혀오는 거지 여기에는 쇠녹이 묻을 데가 없는데 2장 구경거리 자네 월드베리 재판소를 잘 알겠지 노행원 한 명이 심부름꾼인 제리에게 말했다 네 나리 잘 알고 있는답시오 제리는 약간 못마땅하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럴 줄 알았네 그럼 미스터 로우리도 알고 있겠군 올드베일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죠 제리는 마치 시무룩한 표정으로 문제의 법정에선 증인처럼 말했다 저는 드러분으로 드려보내줄 드려보내줄 테니 나리 법정으로 들어가란 말씀입니까 그렇네 법정으로 들어가게 한층 더 다가 붙어 보이는 미스터 크런치의 두 눈은 이게 웬일이야 하고 자문하는 것만 같았다 나리 그럼 전 법정에서 기다리란 말씀입니까 그 두 눈이 서로 상담한 결과 그렇게 웃는 것이기라도 하듯 그가 질문했다 내 말을 들어보게 문지기가 그 쪽지를 미스터 로리에게 전할 것이네 자넨 미스터 로리의 주의를 끄는 몸짓을 해서 자네가 서 있는 자리를 그분이 알도록 하란 말이야 그쯤 해놓은 다음 자네의 할 일이란 그분이 자네를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으면 되는 거네 나리 그뿐입니까요 그렇네 그뿐이네 그분은 심부름꾼 하나를 원하시니까 자 이 쪽지는 자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편지라네 노행언인 능숙하게 그 쪽지를 접은 다음 수치인의 이름을 썼다 오늘 아침에 위조지폐범 재판이 열리는 모양입니다요 수치인의 이름을 쓰고 있는 노은행언의 모습을 바라보던 제리 크런처가 말했다 반역제라네 그럼 능지처참 되겠군요 참 잔인합니다요 그게 법일세 노은행언이 제리의 반응에 놀란 표정이 되어 말했다 아무리 법이라지만 참 끔찍한 일입니다요 나리 그럼 못쓰네 법에 법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하도록 하게 자네의 가슴과 목소리를 잘 단속하고 법은 그냥 놔두게 내 친구로서 하는 충고일세 제 가슴과 목소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축축한 것입니다요 저는 저는 이제 제 밥벌이가 얼마나 축축한 것인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요 글쎄 겉모양만큼 겸손치 않은 태도로 너도 말라 비틀어진 늙은이로구나 하고 혼잣말로 충얼거리며 굽신 절을 했다 그리고 아들 앞을 지나다가 자신의 행선지를 이루고 그곳을 떠났다 1780년 당시 교수형이 집행되던 곳은 타이번이었으므로 뉴게이트 바깥거리에는 후일 붙은 것 같은 그런 악명이 아직은 붙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감옥은 온갖 종류의 행패와 악행이 벌어지는 악의 장소여 무서운 병마의 온상이었다 제수와 함께 법정에 옮겨진 병이 피고석으로부터 곧장 재판장을 급습하여 그를 법관석에서 끌어내리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 검은 모자를 쓴 재판가는 제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사형도 선언하고는 제수 앞에서 쓰러져 죽기까지 한 일도 있었다 나머지 점에 있어서는 올드베일리는 일종의 죽음의 여인숙이었다 심부름 군인 이 몸서리치는 행위에 현장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더러운 군중들의 틈을 익숙한 솜씨로 뚫고 나가며 자신의 목적지인 그 문을 찾아내어 편지를 창구로 티밀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베들렘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미친 짓을 보려고 돈을 내고 들어가듯이 올드베일리 재판소의 연극을 구경하려고 돈을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올드베일리의 문이란 문에는 파수병이 서 있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드나드는 소위 사교의 문만은 항시 활짝 열려 있었다 잠시 옥신각신하며 약간의 실랑이를 버린 끝에 문은 인색하게도 제리 크런처의 몸이 겨우 법정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만 빡금이 열렸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뭐죠? 그는 옆에 있는 사나이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뭐라 할 셈인가요? 반역죄 사건이요 그럼 능지저참이겠군요 그렇지요? 그렇소 아주 큰 구경거리지요 유죄 판결이 내리면 그렇단 말씀입죠? 세리는 단서를 붙이는 식으로 말을 덧붙였다 그야 유죄 판결이 뻔하지 거 당신이 무서워할 건 없잖소 사나이가 말했다 여기에서 미스터 크런처의 주인은 편지를 손에 들고 미스터 로리에게로 접근해가는 문지기에게 끌렸다 미스터 로리는 가발을 쓴 신사들 틈에 끼어 어느 테이블 앞에 앉아있었다 미스터 로리 가까이 산더미 같은 서류를 앞에 놓고 가발을 쓴 피고의 변호인이 앉아있고 바로 맞은편에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나 저제나 거의 모든 주의력을 천장에 온통 집중시키고 있는 듯이 보이는 또 하나의 가발을 쓴 신사가 있었다 마침내 크런처 제리는 신 목소리로 기침을 하기도 하고 턱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손을 들어 신호를 한 끝에 일어서서 자기를 찾고 있는 미스터 로리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했다 저분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소? 아까 대화를 나눈 사나이가 물었다 그건 나도 모르고 제리가 대답했다 그럼 한 말씀 묻겠는데 당신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소?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해지는군 하고 제리가 대답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오자 한바탕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일었다 잠시 후 그 소리도 가라앉고 사람들의 대화도 그치고 이어서 피고석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거기 서 있던 두 명의 간수가 밖으로 나가더니 제수를 데려다가 피고석에 세워놓았다 천장을 쳐다보고 있던 가발을 쓴 신사를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수에게 주목했다 법정 내 모든 사람들의 호흡이 바다처럼 바람처럼 또는 불덩이처럼 그를 향해 퍼져가고 있었다 피고인을 보겠다는 열렬한 얼굴들을 여기저기 기둥과 뇌모퉁이에서 내밀었다 그 자들 틈에 끼어 제리는 담벼락 못이 꽂힌 뉴게이트 벽에 살아있는 조그마한 부분처럼 우뚝 서 있었다 맥주와 진 차와 커피 등등 여느 방청객들이 피고인을 향해 풍기는 가지각색의 음료 냄새가 뒤섞인 가운데 제리 역시 도중에서 한 잔 마신 맥주 냄새를 맥주 냄새를 피고인을 향해 내뿜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같은 파도는 그의 등 뒤에 있는 큰 들창을 안개와도 같이 또는 비와도 같이 더럽히고 있었다 이 모든 응시와 고함소리의 대상은 나이가 겨우 스물 대가량 되어보이는 청년으로서 검은 눈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가진 체격도 훌륭한 미남이었다 말하자면 젊은 신사의 풍채를 지니고 있는 자였다 검다고 할까 짙은 회색이라고 할까 그런 빛깔의 간소한 옷차림에 길고 검은 머리를 리본으로 묶어 등 뒤로 드리우고 있었다 리본으로 맨 것이 장식이라기보다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았다 마음의 감동이란 아무튼 인체의 외부를 통해 저절로 표현되게 마련인지라 지금 그러한 처지에서 오는 창백한 기색이 태양보다도 더 강한 그의 정신력을 대변하는 그의 갈색 뺨 위에 떠올랐다 그는 안색 이외에는 지극히 침착한 태도로 재판관에게 절을 한 다음 조용히 서있었다 가진 입김을 풍기며 피고인을 주목하고 있는 관중들의 흥미가 고결한 인류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가 보다 덜 무서운 판결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잔임무도한 처형에 하나라도 모면할 기회가 있다면 피고인의 매력은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치욕적인 운명에 처해질 꼴을 보는 것이 구경거리요 능지처참을 당할 인간을 구경하는 것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기 기만의 몇몇 가지 기술과 능력에 따라 가지각색의 관중들이 제 아무리 화려한 흥미를 품고 있다 할지언정 그들의 흥미란 그의 근본에 있어 악마와도 같은 것이었다 제수의 머리 위에는 한 개의 거울이 있었다 제수에게 광선이 비치도록 달아놓은 것이다 무사악한 무리와 철면피안들의 얼굴들이 수없이 비춰졌던 그 거울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의 표면에서 사라지는 동시에 이 지구상에서도 사라져갔다 슬쩍 스쳐가는 치욕과 불명예라는 생각이 제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지 그야 어쨌든 간에 그가 몸을 움직이는 순간 한 줄기 광선의 무늬가 얼굴을 스친 것 같은 생각이 든 그가 얼굴을 들어보인 것만은 사실이다 거울이 눈에 띄자 그는 얼굴을 붉혔다 이런 효과를 노려서 설치한 거울일 것이다 그가 얼굴을 붉힌 순간 우연히도 그의 얼굴은 법정 왼쪽으로 향해졌다 순간 그의 눈높이 정도 되는 판사석 모퉁이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오 또 그의 안색이 너무나도 변하는 바람에 그에게로 집중되었던 장래의 모든 시선이 그 두 사람에게로 옮겨졌다 방청객들의 눈에 띈 두 인물 그들은 갓 스물이 되었을까 싶은 한 어린 숙녀와 분명 그녀의 아버지로 보이는 신사 한 명이었다 그 신사는 완전 백발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주목할 만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놀라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사나이였다 활동적으로 보이는 그런 용모는 아니었고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것이었다 딸은 아버지 곁에 앉아서 한 손으로 그의 팔짱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 그것을 꾹 누르고 있었다 장래의 환경이 무섭고 또 피고인에 대한 불쌍한 생각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 곁에 바싹 붙어 있다 피고의 위험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듯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열렬한 통정에 쌓인 심각한 표정이 감돌고 있을 뿐이다 그 모습은 유난히 사람의 주위를 끌 뿐 아니라 너무나도 강렬하고도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한 올의 동정도 보내지 않던 구경꾼들도 그녀에 대해서만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장래에 일어났다 심부름꾼 제리는 자기 멋대로의 관찰과 자기 멋대로의 태도로 손가락을 빨며 목을 길게 빼고 그 두 사람이 누구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썼다 주위의 군중들은 바로 옆 사람에게 물으면 그 옆 사람이 또 그 옆 사람에게 묻고 하는 식으로 차례로 전달되어 맨 앞에까지 이르더니 이번에는 좀 느린 속도로 옆에서 옆으로 다시 되돌아와 마침내는 제리에게까지 다다랐다 장래를 쭉 훑어본 판사는 다시 시선을 거두고 자기 자리에 기대어 앉아 그 생명이 자기 수중에 달려있는 사나이를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다 때마침 검사장이 노프를 꾸고 도끼날을 갈고 교수대 까치발에 못을 박으려고 일어섰다 3장. 실망 검사장이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범인은 나이는 어리지만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 행위를 저지를 정도로 아주 노예한 자입니다 범인이 여기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진술할 수 없는 비밀 임무를 띄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자주 왕래했던 것은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천우 신조로 두려움을 모르는 사나이 비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한 사나이의 마음속에 비고인의 궤에게 본질을 탐지해 공포에 떨리는 가슴으로 그 전모를 구강폐하의 수석 국무대신 및 가장 명예로운 추밀원에 밀고할 생각이 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애국자는 여러분 앞에 출정할 것이며 그의 처지 그의 태도야말로 절대 숭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피고인의 친구였으나 그의 비행을 탐지해낸 다양하고도 불행한 그 시각이 다가오자 더 이상 자기 가슴속에만 감춰둘 수 없었으므로 즉시 그 반역자를 조국의 신성한 재단위에 바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도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처럼 동상을 세워 국가공독을 칭송하는 법령이 공포된다면 이 공운의 빛나는 시민이야말로 확실히 그 법령에 해당하는 자일 것입니다만 영국에는 아직 그런 법령이 없으므로 아마도 동상의 건립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덕이란 많은 시인들이 칭송해왔던 것처럼 일종의 전파성이 있으므로 그 시의 많은 구절이 일일이 여러 배심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리라는 것은 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검사장이 이렇게 말하자 배심원들의 얼굴에는 그런 식구를 하나도 몰라 죄송하다는 기색이 감돌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애국심 또는 조국에 대한 일편단심이라 일컫는 빛나는 덕행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순결하고도 칭송받아 마땅한 증인에 구강폐하에 대한 고귀하고도 모범적인 충성심은 저절로 비고인의 하인의 마음으로 옮겨져서 그 하인으로 하여금 주인의 책상 서랍과 주머니 속을 지져 비밀문서를 끄집어낼 신성한 결심을 하도록 했습니다 본관은 이 가상한 하인에 대해 어떤 비방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 증언을 청취할 용의가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본관은 대체로 본관의 형제 자매보다도 그에게 더 많은 호의를 갖고 있으며 본관의 부모보다도 그를 더 한층 존경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배심원 여러분은 그 같은 충성심을 발휘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 두 증인의 출정은 그들이 발견한 방금 제출된 서류와 함께 비고인이 구강 폐하의 군대와 그 수륙에 걸친 배치 상황 및 장비 일란표를 작성했음을 입증하게 될 것이며 노한 비고인이 항시 이러한 정보를 접근해 넘겼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비고인의 범죄는 5년 전으로 소급하여 입증될 것이며 비고인은 영국과 미국의 군사가 처음으로 싸우던 그 두어 주일 전부터 우리의 구강 폐하가 캐나다와 북아메리카에 군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밀고하는 발염치하고도 반역적인 임무에 종사했음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배심원 여러분 본관이 기대하는 바 중책을 맡은 배심원 여러분은 비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대도를 보여 싫든 좋든 비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믿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한 잠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의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가족이 마음 놓고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장의 농구가 끝나자 장례는 한바탕 왁자지껄해졌다 그것은 마치 피고인이 머지않아 시신으로 화해버릴 것을 미리 알고 그에게 덤벼든 시파리 떼들과도 같았다 잠시 후 다시 장례가 조용해졌다 그 가상할 애국자가 증인석에 나타난 것이다 이어서 차석검사가 검사장의 지시에 따라 그 애국자를 신문했다 그는 존 바세드란 이름의 신사로 피고인의 친구였다 순결한 정신의 소산인 그의 진술 내용은 검사장의 농구에 있던 바로 그대로였다 만약 거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치게 정확하다는 그것뿐이었다 그가 그 고귀한 가슴에 지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다음 잠옷 겸손한 태도로 퇴정하려 했을 때 서류를 앞에 들고 미스터 로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던 가발을 쓴 신사가 두어 마디 질문을 요청했다 그 반대편에 앉아있던 역시 가발을 쓴 신사는 한결같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증인은 첩자 노르스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유치한 수작은 통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합니까? 저의 재산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재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타인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서 상속받았습니까? 먼 친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증인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전과 사실이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증인은 채무자로서 두억된 사실이 없습니까? 왜 그런 신문을 하는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절대 없습니까? 뭐, 있긴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감옥에 갔죠? 두서너번 갔습니다 증인 대여섯번이 아니고요? 글쎄요 글쎄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증인 당신의 신분을 말하십시오 귀족입니다 증인 누구에겐가 발길질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인 계단에서 채워 떨어진 일은 없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계단 위에서 걷어채었을 때 일부러 굴러떨어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증인은 주사위 노른 판에서 사기를 치다가 걷어채인 건 아니었던가요? 나에게 폭행을 가한 그 주정뱅이 거짓말쟁이 녀석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증인 사실이 아님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노른 판 사기꾼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간 적은 없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럼 노름으로 생계를 꾸려간 적은 없었습니까? 귀족으로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서 돈을 빌린 일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다 증인과 피고인은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역마차나 여인숙이나 전기선 같은 데서 고의로 그런 기회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피고인이 이 일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이 일란표에 관해서 그 밖에 또 아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예컨대 자신이 훔쳐낸 것이라든가 아닙니다 증인은 뭔가를 바라고 증언대에 오른 건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증인은 정부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고 정식으로 채용되어 모함을 전문업으로 하는 자는 아닙니까? 천만에 아닙니다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증인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몇 번이고 하겠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증인은 순수한 애국심 이외에 다른 동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선량한 하인 로조 클라이가 일사천리식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자기 행동을 증언했다 그는 4년 전부터 한낱 고지식하고 충실한 마음으로 피고인의 하인 노릇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그가 칼레행 정기선상에서 피고인에게 손에 맞는 하인을 쓰지 않겠느냐고 물었던 바 피고는 그를 채용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자선사업으로 자기를 채용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애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은 가져본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피고인에 대해 의심을 품고 그를 감시하기 시작한 것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터였다 여행 중 피고인의 의복을 정돈하다가 주머니 속에서 비슷한 리스트를 수차에 걸쳐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피고인의 책상 서랍 속에서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그가 당초에 그곳에 넣어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리스트였다는 것이었다 그는 피고인이 칼레와 불로뉴에서 그와 똑같은 리스트를 프랑스인에게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조국을 사랑했으며 그러므로 그것을 묵가할 수 없어 밀고했다는 것이다 그는 조금 전에 증인과는 7,8년째 친구지만 그것은 단지 우연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을 가장 기묘한 우연의 일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무릇 우연의 일치란 기묘한 것이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진정한 애국심이 또한 밀고의 유일한 동기였다는 그 사실 역시 기묘한 우연의 일치였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자신은 진정한 영국인이며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이 많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때 시파리 때들이 또다시 끓기 시작했다 검사장이 미스터 자비스 로리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미스터 자비스 로리 귀하는 텔슨은행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775년 11월 어느 금요일 밤 은행일로 런던 도보관을 역마차로 여행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시 다른 승객들이 있었습니까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밤중에 도중 하차를 했습니까 네 그랬지요 미스터 로리 피고인 쪽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그 두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저로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두 승객 중에 한 사람과 비슷하지도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옷을 푹 뒤집어 쓰고 있었고 밤이라 캄캄했고 게다가 저희들은 서로를 몹시 경계하고 있었으므로 그것조차 단언할 수 없습니다 미스터 로리 다시 한번 피고인을 보시오 피고인이 두 승객처럼 옷을 푹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상상할 때 그의 키라든가 그의 체격에 어딘가 그 두 승객 중에 한 사람 같이 보인다는 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미스터 로리 그럼 피고인이 그 두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그 두 승객 중에 한 사람 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들 승객은 저와 마찬가지로 당시 노상 강도를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만 지금 이 피고인에게는 조금도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스터 로리 증인은 가짜 겁쟁이를 본 일이 있습니까 네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스터 로리 다시 한번 피고인을 보아주시오 증인의 분명한 기억에 비추어 지금까지 피고를 본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2-3일 후 제가 프랑스에서 귀국하던 길에서 였습니다 칼레에서 피고인은 제가 타고 있던 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배에 오른 것은 몇 시쯤 이었습니까 자정이 조금 지나서 였습니다 한밤중에 그런 때아닌 시간에 배에 오른 건 그자 한 사람뿐 이었습니까 공교롭게도 단 한 명 뿐 이었습니다 증인은 혼자 여행 중이었습니까 아니면 동행이 있었습니까 동행이 두 명 신사 숙녀 각 한 명씩 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과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험악했고 항해는 길고 불편해서 저는 거의 내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루시 마네틱 아까부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던 이 젊은 숙녀에게 또다시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아버지도 함께 일어나 딸의 팔짱을 끼어 부축해 주었다 마네트 양 비고인을 보십시오 그처럼 애처롭고 그처럼 진지한 젊은 미녀와 마주 서게 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는 장래의 모든 군중과 대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못 견딜 노릇이었다 무덤 입구에 서 있는 지금 이렇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호기심에 찬 무시선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그는 언제까지나 냉정을 지속할 수만은 없었다 피가 입술에서 심장으로 역류해 그는 새파랗게 질렸다 시파리 떼들이 또 한 번 왁자지껄 했다 모네트 양 전에 비고를 만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방금 언급되었던 전기 선상에서 바로 바로 같은 시기에 만났습니다 방금 진술에 나온 젊은 숙녀라는 분이 귀하였습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증인 검사장의 검사장의 신문이 계속되었다 네 네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해상해보쇼 죽은 듯이 조용한 그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가냘픈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다 그 신사 그 신사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그 신사란 비고인을 말하는 것이겠죠 재판관은 양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고인이란 말을 쓰시오 피고인이 배에 오르셨을 때 그분은 제 아버지께서 하며 그녀는 곁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다정한 시선을 돌렸다 제 아버지께서 퍽 피곤하고 매우 세약해지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너무도 몸이 수척하여 바깥바람을 쐬는 것이 겁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실계단 근처 가판에 침대를 하나 마련하고 그 곁에 앉아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엔 저희들 네 사람 외에는 다른 여객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제넘은 말이지만 라고 하면서 대단히 친절한 어저로 제 아버지를 바람과 나쁜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취한 방법보다는 나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배가 항구를 떠나던 그때부터 바람이 불면 어떻게 피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몸을 보호해드리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서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퍽 점잖코도 친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딱하게 생각하신 모양이죠 저희가 말을 시작했던 사정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마네트양 그때의 피고는 혼자서 배를 탔습니까 아닙니다 동행은 몇 명이었습니까 프랑스 신사가 두 명이었습니다 그 자들은 서로 무슨 의논을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 프랑스 프랑스 신사들은 보트로 옮겨 타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끼리 무슨 서류 같은 것을 주고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리스트와 비슷한 서류 말입니다 무슨 서류 같은 것을 주고받고 하는 모양이었지만 그 서류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이 리스트와 비슷하진 않았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제 바로 옆에서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그분들은 거기 걸려있는 램프 불빛을 이용하려고 선실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으니까요 램프 불빛은 희미했고 말소리는 극히 나직해서 저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피고인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하시오 마네트 양 피고인은 피고인은 저의 무력한 꼴을 보시고 그랬는지 아주 탁 터놓고 친절하고 착하시게도 아버지께 여러 방면으로 귀중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그 은혜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파리 떼들이 또 한바탕 왁자지껄 해졌다 마네트 양 당신이 증언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증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증언을 하는데 피고인이 당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고인의 잘못이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계속하시오 미묘하고도 곤란한 성질의 문제 때문에 여행하는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익명을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 3일 전에 그 일로 프랑스에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자주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왕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피고인이 미국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마네트양 좀 더 자세히 말해보십시오 영국과 미국 양국 간의 싸움의 원인을 저에게 애써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 그분 생각으로는 영국 측이 어리석고 잘못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농담쪼로 아마도 조지 워싱턴은 조지 3세만큼이나 위대한 명성을 역사상에 남길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그분의 말씀에는 조금도 악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심심풀이로 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눈들이 집중되는 일대의 흥미진진한 장면이 벌어지면 관중들은 주연배우의 심각한 표정을 무의식 중에 따르게 마련이다 그녀는 이처럼 증언을 하고 재판관이 그것을 기록하는 동안 잠시 말을 멈추고 자기의 증언이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망설이며 변호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이때 그녀의 얼굴에는 애처로운 걱정과 긴장의 빛이 떠돌았다 장래 도처에 자리 잡고 있던 방청객들의 얼굴에도 같은 표정이 감돌았다 조지 워싱턴에 관한 그녀의 가공할 이단적 진술을 듣자 기록을 들여다보던 재판관은 고개를 들고 눈을 번쩍였으나 그 순간에도 대다수의 관중들의 얼굴에는 거울처럼 그녀의 마음이 비치는 듯이 보였던 것이다 이어서 검사장이 재판장에게 이 젊은 숙녀의 부친인 마네트 박사를 심문하는 것이 형식상으로 보나 보다 용의주도한 증거를 잡는데 유리한 점으로 보나 타당하다는 취지를 말하자 박사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마네트 박사 피고인을 보십시오 박사는 그를 만난 일이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그가 런던의 내 숙소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3년 또는 3년 반쯤 전의 일입니다 피고인이 그 전기선의 동승객 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따님과 이야기하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각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있지요 박사는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것은 그것은 박사께서 박사의 초국인 프랑스에서 고소 절차라든가 정식 재판 한 번 없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힌 몸이 된 그 불행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마네트 박사 참으로 오랜 세월에 걸친 징역살이었소이다 박사는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듯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기는 박사가 갓 석방되던 무렵입니까 그렇다고들 합디다 그럼 박사께서는 그 시기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안 납니다 제 마음은 얼마 전이라고 해도 언제부턴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감옥에서 구두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그때부터 여기 내 귀여운 딸과 런던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나의 마음은 공백 상태였소이다 신혜의 가오로 내가 능력을 회복하던 그때부터 나에게는 이 딸이 둘도 없는 정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 내 딸과 이렇게도 다정하게 지내게 되었는지 조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의 일에 대해 내겐 기억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아주 묘한 일이 일어났으나 급한 문제는 다음 사실부터 밝히는 것으로 필자는 그것부터 언급하기로 하겠다 5년 전 즉 1775년 11월 어느 금요일 밤 피고인은 미 체포 중에 있던 공모자와 함께 도보행 역마차를 타고 있었다 밤중에 어느 지점에 이르자 그들은 사람의 눈을 피하고자 그 마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점에서 10마일 가량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병영과 해군 공창 소재지까지 되돌아와서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다 또 한 명의 증인이 불려 나왔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년 모월 모일 그 병영 및 공창도시의 어느 호텔 커피룸에서 공모자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자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그 증인에게 반대 신문을 해봤으나 별로 소득이 없었다 증인은 그 후 피고인을 본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만 내뱉을 뿐이었다 이때 내내 천장만 쳐다보고 있던 가발을 쓴 신사가 쪽지에 한두 마디 뭐라고 적더니 그것을 꾸기꾸기 접어 변호인에게 던져주었다 쪽지를 펼쳐본 변호인은 순간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계속했다 증인 당신은 그가 피고인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다고 증인은 장담했다 그렇다면 증인 증인은 피고인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본 일은 없습니까 증인은 같은 사람으로 볼 만큼 비슷한 사람을 본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 증인 저기 저 신사 나와 막역한 사이인 내 친구를 좀 보십시오 변호인은 그 쪽지를 던진 신사를 가리켰다 그러고 나서 다시 피고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변호인이 말한 나의 막역한 친구라는 사람의 용모는 방탕자 까지는 아닐지라도 검소하고 후탕한 얼굴이었다 그런 점을 빼놓고는 그는 피고인과 놀랄 만큼 많이 닮아 있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본 장래의 모든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다 재판장님 나의 막역한 친구에게 그 가발을 벗도록 일러주십시오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장이 내키지 않지만 지시를 내렸다 가발을 벗은 그 신사는 더더욱 뚜렷하게 피고인을 닮아 보였다 여기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즉 변호인인 스트라이버를 향해 그럼 변호인의 막역한 친구인 카턴시를 반역제로 재판할까요 하고 따졌다 그러자 미스터 스트라이버는 노우라고 재판장에게 응수한 다음 증인을 향해 말했다 증인 한 번 일어난 일은 두 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이같이 서로 비슷한 사람도 있으니 자신이 이처럼 경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더 일찍 깨달았던 들 여전히 자기의 눈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증인 답변해 보십시오 변호인이 덤벼들듯이 말했다 그 결과 증인의 처지는 마치 오지그르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며 이 재판에 있어서의 증인의 역할이란 한낱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말았다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손톱에 묻은 녹을 핥고 있던 제리 크런처는 미스터 스트라이버가 몸에 꼭 맞는 옷이라도 입히듯 피고인의 처지를 배심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을 경청해야 했다 즉 변호의 내용인즉 애국자로 소개된 증인 바세드는 돈에 매수된 밀고자며 친구를 판 개며 염치 없는 브로커며 악당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의 변론은 계속되었다 소위 충직한 하인 클라인은 그 악당의 친구여 공모자며 또 마땅히 그럴만한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날조자 거짓 증인들의 경계에 찬 눈초리가 피고인에게 쏠렸던 것은 처음부터 그를 희생시킬 작정에서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프랑스에서의 어떤 가정문제로 말미암아 부득이 해업을 왕래하게 됐던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정문제란 피고인과 다정한 친척들의 처지를 고려해 자기 목숨을 걸거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 젊은 숙녀에게서 짜고 비틀어낸 그 증언 모두가 눈으로 본 대로 증언을 하던 때 그녀의 그 모든 고민의 모습들은 마음이 맞는 젊은 신사 숙녀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순진한 친절심과 부녀에 대한 존경심을 입증하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다만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언급만은 예외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과장이며 불가능한 일이므로 한낱 어처구니없는 농담으로밖에 생각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이는 영국 왕실에서 국민적 반항심과 공포의 감정을 이용하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건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증언을 낳도록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영국이란 이 나라에서는 국가 반역재판이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의 변론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재판장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 자리에 앉아 변호인의 독소를 참을 수 없다고 외쳤다 거기에서 스트라이버는 자기 측의 증인 두어 명을 소환했다 그러나 미스터 크런처는 지금까지 미스터 스트라이버가 배심원들에게 입혔던 옷의 안팎을 검사장이 다시 뒤집어 입히는 솜씨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이 사건의 증인인 바세드와 클라이 두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수백배나 뛰어난 사람들이며 그와 반대로 피고인은 수백배 악인이라고 열거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그 옷을 바로 입혔다 뒤집어 입혔다 별수단을 다 썼으나 결국은 대체로 피고인의 수위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이윽고 배심원들은 협의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다시 방청석의 시파리대들이 왁자지껄하며 소란스러워졌다 미스터 카터는 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도 여전히 천장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막역한 친구인 미스터 스트라이버는 앞에 산더미 같은 서류를 쌓아놓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속삭이듯 무슨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근심스러운 눈초리로 배심원들을 힐끗힐끗 쳐다보기도 했다 방청객들은 얼마쯤 자리를 옮겨 이쪽 저쪽에 새로운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재판장 재판장 까지도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법관대위를 서성거리며 방청객들의 열병에 걸린 듯한 표정을 의심스러운 듯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스터 카타는 너덜거리는 가운을 입고 아까 벗었던 가발을 비스듬히 얹어놓은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앉아 여전히 천장만 뚫어질 듯이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유별나게도 방향무인한 태도는 점잖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아주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 강한 유사성마저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구경꾼들은 다시 한번 그를 눈여겨보고 뭐 두 사람이 그리 닮아 보이지도 않는걸 하고 말을 주고받을 정도였다 미스터 크런처도 옆사람을 보고 자기 소감을 말한 다음 내가 반기니 걸겠습니다만 저분은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분 같지가 아는데요 그럴만한 위인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한마디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미스터 카턴이 정색을 하고 있는 순간만은 정말이지 피고인과 무척 닮아 보였다 그리고 그리고 또 사실 이 미스터 카턴이란 사람은 그 장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때 금방이라도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이 보이지 않소 황청객들은 그녀에 대해서는 애처로운 마음을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동정어린 마음을 각각 지니고 있었다 마네트 박사가 감옥살이 하던 그때를 회상하는 것은 분명 커다란 고통이었을 것이다 신문을 받으면서도 강렬한 내적 동요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곰곰이 무엇을 생각하고 망설이는 기색은 그를 한층 더 늙어 보이게 했고 또 무거운 구름처럼 그를 뒤덮고 있었다 루시와 마네트 박사는 밖으로 나갔다 자리에 돌아온 배심원들은 잠시 가만히 있더니 배심원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의견일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퇴정하여 재협의하겠다고 했다 재판장은 그들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에 약간 놀란 기색을 나타냈으나 비밀 토이차 퇴정하는 것에 찬성하며 자기 자신도 퇴정해버렸다 재판은 하루종일 계속되었다 법정 내 램프에 불이 켜졌다 배심원들의 협의에 장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방청객들은 방청객들은 요기를 하러 잠깐 자리를 떴으며 피고인도 뒤로 물러나 피고석에 걸터앉았다 루시 마니트와 그 아버지가 밖으로 나갈 때 동행했던 미스터 로리가 다시 들어와 재리를 손짓으로 불렀다 장래의 흥미는 가라앉고 사람 수여도 드물었던 관계로 재리는 쉽게 미스터 로리 곁으로 올 수 있었다 재리 시장하면 요기를 하게나 하지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네 배심원들이 다시 입장하면 알려야 하니까 자넨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심부름꾼이거든 그리고 나보다 훨씬 먼저 템플바에 도착할 테니까 재리도 손가락 마디를 갖다 댈 만한 이마는 가지고 있었던지라 이 지시와 함께 일실링 받았다는 표시로 손가락 마디를 이마에 대고 간사스러운 인사를 했다 때마침 카턴이 다가와 로리의 팔을 잡았다 젊은 숙녀는 괜찮으신가요? 몹시 괴로워 했습니다만 아버지께서 봐주시고 또 법정 밖으로 나간 관계로 기분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일러주겠습니다 당신 같은 고귀하신 신사께서 여러 사람 앞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좋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렇잖아도 마음속으로 그 점을 염려하고 있었음을 들키기라도 한 듯 미스터 로리는 금세 얼굴을 불켰다 미스터 카턴은 난간 바깥쪽으로 발을 옮겼다 법정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도 그쪽이었으므로 제리는 카턴을 따라갔다 전신이 다 눈이요 귀요 사나운 담장못이 된 듯 긴장한 표정으로 철수 다네이시 카턴이 부르자 피고인이 곧장 앞으로 나왔다 당신은 당연히 마네티양의 소식이 궁금하시겠지 그 여잔 아무 염려 없을 거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저는 퍽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저를 대신해서 저의 뜻을 그녀에게 전해주실 순 없겠습니까 철수 다네이가 말했다 뭐 전해드릴 수야 있지요 부탁이라면 전해드리리다 카턴의 태도는 너무도 담담하여 거의 신뢰가 될 정도였다 그는 그는 난간에 팔꿈치를 축 늘어뜨리고 피고인에게 등을 돌려대다시피 하며 서있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심심한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찰스 다네이 씨 어떻게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카턴은 여전히 몸을 돌려댄 채 돌아서서 말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쯤 생각하고 있는 게 현명하고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배심원들이 퇴장한 것은 당신에게 도리어 유리할 것 같은데요 법정에서 문 밖으로 나가는 도중 우물쭈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제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도 판이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그들 머리 위에 거울 속에 남겨놓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재빠른 물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말았다 제리 여기네 미스터로리가 벌써 문턱으로 다가와 그를 부르고 있었다 미스터로리는 모여있는 군중의 틈을 뚫고 종이쪽지 한 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외쳤다 냉큼 달리게 잘 간직했겠지 네 나리 쪽지 위에 급히 갈겨 쓴 글씨는 무죄라는 두 글자뿐이었다 소생하다란 메시지를 또 보낸다면 이번엔 나도 그 뜻을 알텐데 하고 제리는 돌아와서 중얼거렸다 그가 올드베일리를 벗어나기까지는 말할 겨를은 고사하고 무슨 생각조차 해볼 여유가 없었다 다리를 부러뜨릴 듯 맹렬한 기세로 물밀듯 쏟아져 나오는 군중들의 흐름과 먹이를 빼앗긴 시파리대들이 다른 썩은 물건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소란한 잡음이 거리를 휩쓸고 있었다 Shh 느긋 Work 세상이 내 수 유 벌 midnight uds 가 돼 stage 65 후 30 다음에